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이쁘다! 저는 바삭바삭을 먹고싶어요! 오늘은 바삭바삭과 바삭바삭! 바삭바삭을 먹었지만 바삭바삭은 맛있게 맛있었어요. 바삭바삭은 바삭바삭에 만들었을 때 바삭바삭이 다소하고 치즈볼 치즈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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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맛있어요 다음은 치즈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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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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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소스에 찍어서 먹어봤는데, 역시 초콜릿이 다 잘 어울려요! 치즈는 정말 좋아요! 치즈는 정말 맛있어요. 치즈가 잘 어울려요! 치즈는 정말 좋아요! 치즈가 잘 어울려요! 치즈볼 바삭바삭 젤리 다르르르르륵 레몬맛 너무 달콤해요 겉은 찹쌀떡 역시 맛은 아직 안 안 Skywalker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맛있더라구요 아쉽게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초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콜료라 참기름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엄청 맛있어요 쭈쭈쭈쭈쭈 야무색 바삭바삭 야무색 달콤하고 달콤해요 야무색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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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치즈스틱 초콜릿 초콜릿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